네 여러분들 두번째 국민의힘 분당 유승민 이준석 결정만 남았다 좀 앞서가는 이런 정치 분석을 해 드릴게요 어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당원 100% 경선 룰이 됐습니다 굉장히 속전속결이죠 이렇게 비대위에서 속전속결로 그 당원 당규 개정을 이렇게 빨리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뭐가 연상되냐면 이준석 날릴 때랑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결국은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당원 당규를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면 당권은 지네가 원하는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건 분열의 씨앗이죠 그 씨앗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오는 게 하태경 그 다음에 윤상연 윤상연은 친박 그리고 친윤인데도 전대를 개정해 국민 여론이 포함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당원 100% 개정률 그냥 윤석열 독재 사당화라고 아예 대놓고 까버립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출마해야 하나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이가 전당대회 3월 정도로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유승민은 저는 100%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유승민이가 나와서 유승민이는 잃을 게 없어요 여론조사에서 유승민이가 1등이 나오는데 여론조사를 빼고 했더니 유승민이 만약에 꼴찌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밖에서 볼 때는 유승민 죽이기가 되죠 그렇죠 밖에서 유승민을 따뜻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야 국민의힘에서 아예 유승민을 찍어내기 하는구나 이준석 찍어내기 같이 그러면 중도 보수라고 스스로들이 새깡각하고 유승민에 대해서 어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너 나와라 너 국민의힘에 뭐하러 있냐 너를 죽이려고 저렇게 당원 단계로 개정을 하고 너를 죽이기 위한 전당대회를 했는데 너 왜 있냐 그러면 유승민은 탈당의 명분이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유승민은 탈당의 명분이 쓰는 거잖아요 내가 나가서 장렬하게 여론조사 1등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포함하지 않았더니 뭐 4등을 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유승민은 아 이거는 나를 위해서 당원 단계로 저렇게 급속도로 개정을 했고 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면 많은 유승민 지지자들은 어떻게 거기 있지 말아라 나와라 라고 하면 유승민이가 탈당을 해도 명분이 있는 거죠 정치는 명분 싸움이잖아요 누가 봐도 유승민은 탈당의 명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누가 봐도 이준석 날리듯이 이준석과 유승민을 동일체로 보고 신속하게 유승민을 이번에는 대놓고 당대표 선거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친윤이 지네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저는 윤석열의 어떤 이런 정치를 보면 딱 이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를 저렇게 표적 수사하는 것도 저렇게 잔인하게 표적 수사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무조건 검사의 시각이에요 제가 지난 일주일 전인가 이런 분석을 해드렸죠 왜 윤석열은 국정지주율에 신경 쓰지 않냐 윤석열은 누구보다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특수부 검사였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검사위에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윤석열은 이명 박근혜를 구속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명 박근혜 누가 구속시켰어요? 검사들이 구속시켰어요 그러면 본인이 5년 후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정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국민의힘 안에서는 유승민이가 당대표를 되고 대권 후보가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정권을 가장 뺏길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이재명과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30% 나오든 20% 나오든 신경 안 쓰고 정적만 제거하면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검사의 시각 본인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저들을 죽이면 저들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 이 시각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공청권만 기다리고 있는 검사가 50명은 된대요 지금 윤석열만 바라고 있는 검사들이 50명은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은 자기의 직할부대 호위무사들 50명을 이번 총선에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승민이 여러분들 이번에 저는 좀 예의주시하는 게 있어요 과거에도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유승민을 중심으로 탈당을 했죠 그렇죠? 과거에도 유승민을 중심으로 탈당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나 파급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승민이가 만약 당원당규에 의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꼴찌를 하거나 떨어지게 되면요 내년에 신당창당이나 중도보수개혁정당을 저는 만들 거라고 신당창당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냐면 과거에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 홀로석이었는데 이제는 유승민 플러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준석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존재지만 저쪽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MZ세대의 우리가 보는 일배들과 MZ세대의 우경화된 MZ세대를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은 이준석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다가 중도보수에게 이미지가 좋은 유승민이가 유승민이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같이 탈당을 해서 신당창당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국민의힘을 위협할 수 있는 저는 신당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유승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만나는 시너지 효과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승민을 싹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니나 다를까 청년들이 이준석과 유승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까 봐 윤석열이가 청년 200명을 청와대에 불러갖고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계속 전당대회를 하고 이준석이나 유승민이가 어떤 신당창당이나 이탈의 조짐이 있으면 윤석열은 계속 청년 청년하면서 계속 챙길 겁니다 왜 이준석이 빠져나가면 사실상 MZ세대의 20대 주주율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에 먹구름이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오늘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서 노동교육연금 계속 청년을 위해서 얘기하겠다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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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윤석열이가 앞으로 청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유승민의 힘을 빼놔야 되니까 유승민의 힘을 빼놔야만 나중에 유승민이를 찍어서 죽이고 어떤 당대표에서 날리고 신당창당이나 분당을 한다고 해도 이준석 효과를 무마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유승민, 이준석, 얘네들이 신당창당을 하는 명분은 뭐가 되죠? 중도보수가 될 겁니다 따뜻한 중도보수 얘네들은 아마 큰 포부를 갖고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박용진이 이번에 공천 못 받으면 탈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박용진에 대해서 하나 예언을 해줄게요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일어나려고 하면 박용진 같은 애들 지역구에서 단독으로 주면 안 되고 박용진을 날릴만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경선을 붙여야 돼요 민주당에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번에 공천 못 받으면 나간다고 하는 애들이 꽤 있죠 박용진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희한하게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지지율보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유승민도 마찬가지죠 유승민도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에게 받는 지지표보다는 여론조사에서 유승민도 유리하죠 박용진도 그런 축이죠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지지율 별로 안 나오죠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죠 아마 밖에 여야 할 것 없이 유승민, 이준석, 박용진 이런 큰 그림을 누가 그린다? 바로 김종인이에요 누구보다도 김종인은 박용진과 절친이죠 김종인이가 당대표할 때 바로 김종인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용진입니다 여러분들은 김종인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김종인, 손혜원 그렇죠? 손혜원, 김종인 얘네들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요 당연히 가장 매력적인 카드는 뭐예요? 중도 보수의 통합이죠 김한길의 통합을 막아서서 왜? 김한길, 김병준, 김종인 세 명 중에서 김한길 빼고 두 명은 팽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도 김종인은 윤석열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유승민이가 탈당하면 유승민이를 돕겠습니까? 윤석열이를 돕겠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김종인이는 꼭 본인이 스타의식이 있어요 노인네가 그래서 어려운 데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구원투수 역할 구세주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본인이 늘 원합니다 저는 당연히 유승민, 김종인 같이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손을 잡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도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공천을 받지 만약에 못하게 되면 박용진 이런 애들이 흔들려서 거대 제3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치 분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치 분석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은 뭐냐 이렇게 분석만 하면 뭐하냐 대안은 뭐냐 민주당이 빨리 현재 이 비례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내년 3월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돼요 선거법을 빨리 개정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군립하고 있는 민주 진영에서 신당 창당의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고 이런 비례정당에게만 돌아가서 표를 얻을 수 없게끔 민주당이 내년 3월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빨리 그걸 빨리 해야 되고 이런 미리 민주당도 내년 되면 선대위가 꾸려지면 100% 경선제로 해야 됩니다 민주당 모든 지역구 경선제 그러면 잡음이 없어요 어디는 전략공천 어디는 단수공천 이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100% 경선을 정해서 이번에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민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잡음이 없어요 어디는 단수공천 어디는 경선 어디는 전략공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오히려 저쪽이 분란이 나게끔 해야지 민주진영에서 분당이나 민주진영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신당 찰랑하려는 이런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성정당이나 이런 창당을 막는 어떤 선거법 개정안 내년 3월까지 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먼저 총선 룰을 빨리 총선 룰을 세팅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10층 분석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